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페이지죠 부동산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부동산 분류라고 이렇게 해놨을 때요 이쪽에서 출제가 될 때는 부동산 분류라는 표현도 쓰고요 토지의 용어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 근데 이 분류 중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험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토지의 분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토지의 분류라고 출제할 때도 있고요 토지 용어라는 제목을 달고도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그러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국토를 갖다가 도시지역 크게 나누면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지역 거기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관리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분할 수 있고요 도시지역은 다시 이 안에 주상공록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더라 이것도 시험상에서는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이게 별도로 있는 건데 이게 도시지역에 속하는 걸로 해서 한번 틀리게 인용을 한 적도 있죠 그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28개의 지목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겠죠 여기 안에서 우리가 국어하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유지정보를 해드리는 거는 이거는 제목을 가지고 구별하기가 좀 힘드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 실제로 인용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어라고 얘기할 때는요 물이 흐르고 있는 작은 도랑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유지라는 건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연못이나 저수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 지목 중에서는 국어하고 유지정보를 이렇게 먼저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거는 아마 공시법상 정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혹시 만약에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집을 할 때나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할 때 그때 한번 문제로서 한번 추가로 다뤄보는 걸로 하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세 번째 나오는 토지 활동상의 분류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주로 이쪽에서 출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걸 구별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면 대지다라고 있고요 택지가 있고 부지가 있을 때 이때 대지는요 지목상 부호로 보게 되면 이거는 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터대자예요 그러니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지목상 대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주택이라든가 또는 상가 등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 택지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거는 주거나 상업이나 그다음에 공업적인 용도 있죠 용도의 토지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얘는 대지에 비해서 이게 공장 용지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보다는 택지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라고 되어 있을 때는요 부지는 건축 용도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건축이 제한이 되는 수도 용지라든가 철도 용지 있죠 이런 것으로 사용할 때도 그 바닥에 제공이 되는 토지가 부지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 애들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부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택지 또는 부지 다 시험상에서 인용을 한 거니까 용어 정도는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후보지하고 이행지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강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적인 지문으로 도론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떠오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것만 잘 유념해서 또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죠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을 때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이거는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고요 이행지라는 거는 용도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고요 그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면 이행지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의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요 택지 지역이 있고요 농지 지역이 있고 임지 지역이 있을 때 그죠? 여기서 보면 택지라는 건요 대지 조성공사가 끝나서 언제든지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를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비택지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농사 짓는 땅이나 아니면 나무가 들어서 있는 땅에서는요 바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죠 형질 변경을 하든지 어쩌면 용도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비택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간의 전환이 되면 우리가 후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택지 지역 안에 가게 되면요 주거, 상업, 그 다음에 이렇게 공업용지가 이렇게 주어질 지역이 있을 때 여기 있던 공장용지가 경기가 안 좋으면 상업용지라 주거용지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행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택지 지역 안에서 세분화된 용도가 안 돼서 이렇게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면 그래서 농지도 전, 답, 그 다음에 과수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밭이 논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때 이런 것도 역시 이행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밭으로 쓰던 애가 공장용지나 상업용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뀌면 후보지예요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 정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후보지하고 이행지에 대한 관계도 시험상에서는 지문으로 오지선다가 나올 때 활용을 잘 하니까 그것도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게 필지하고 그 다음에 획지 개념이 있어요 얘네도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필지 그러면 이거는 법률적인 관계에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 있죠 즉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만들어낸 게 우리가 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요 이 토지가 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를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필지라는 것은요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죠? 이거 시험상에서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는 필지별로 등기 또는 등록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획지라고 했을 때는요 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이 토지에 대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필지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도로를 하나의 사이에 두고요 이쪽에 1단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탁지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가격대가 서로 틀리겠죠 이렇게 서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을 우리가 획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필지하고 획지에 대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필지와 획지의 관계를 보시면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개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에서 개별물건기준원칙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위치가 일단 다 틀리고요 만약에 그 토지 외에 계량물이 있죠 계량물이 들어서 있으면 그 계량물에도 각각의 개별성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 보시면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를 이룰 때 있죠 근데 하나의 필지인데 용도가 두 개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도로에 접혀 있는 것은 상업용지로 이면은 주택용지로 해가지고 상가와 주택이 한 필지에 들어가 있으면 서로 용도가 다르고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구분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공장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으면 걔네들은 구분할 필요가 없이 한 덩어리로 보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일괄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지하고 건부지 개념이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서는 뭐를 알아두시면 되냐면요 나지하고 그 다음에 건부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건부지라는 것은 토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애 계량물이 들어서 있는 애가 건부지고요 나지라는 것은요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개념해 보시게 되면 나지란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우리가 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상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작년 여러 번 시험에 나지를 공법상의 제약과 사법상의 제약이 다 설정이 돼 있다고 해서 틀리게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공간은 공법적인 제약은 다 받게 되는데 사적인 제약은 틀리죠 토지마다 사적인 제약이 설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의 나지라는 것은 사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사적인 권리는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간평할 때 표준지 공시가를 감정평가할 때는 나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건물이라든가 기타 개량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설정이 돼서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고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의 평가는 나지 상정평가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지하고 건무지를 비교했을 때 시장성 유무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더 시장성이 좋아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건무지가 시장성이 좋은 경우는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무지 있죠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버리게 되면 이미 나지 상태에 있는 토지는 활용이 안 되지만 얘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건물이 존좋할 때까지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왜 나지가 더 좋으냐면 비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 최유호 이용이라는 게 가능하죠 주변의 용도에 맞춰서 건물을 그 규모와 형태가 주변에 맞게끔 우리가 바로 건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나지가 최유호 이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시장성이 좋으나 예외적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그 안에 있는 건무지는 예외적으로 나지보다는 시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더라 그런 정도로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내용은 거기 시장성 유무 안에 박스에 또 넣어드렸던 거죠 그나저나 이제 뭐 날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요 예, 시간은 많이 또 지난 것 같기도 하고 근래도 보게 되면 예, 우리 저기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늦게 시작을 했지만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시작이 많이죠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작을 해서 도전을 해야 예,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라든가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것도 넘어서야 우리가 이제 합격이라는 것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한 번 들려가지고 여기 보고 아이고, 이거 지금 시험이 언제야? 10월이야? 아이고,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요즘 같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에 외부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 하기가 제약적인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나가더라도 맘판에게 쉬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그렇죠? 인강을 통해 가지고 이 시험에라도 도전해서 자격증이라도 조용히 취득을 해놓으시면 남는 건 또 그것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한 번은 도전해 보실만 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법지하고 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중에 얘가 근래에 빈지라는 애가 표현상에서 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법지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예, 얘는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죠? 예, 근데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할 수 없는 게 법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토지 있고 여기 건물들이 있을 때 이렇게 경사지 면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면 여기가 경사졌으니까 붕괴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게 석충이나 옹벽을 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소유권의 경계를 측량할 때는 여기까지는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하지만 경사지 면을 통해서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게 법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빈지라는 것은요 이게 바닷가 얘기하는 거예요 해변에 위치한 토지 있죠 그래서 그 토지는 우리가 보시게 되면 소유권은 인정이 안 돼요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근데 거기에다가 해수욕장 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득은 우리가 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빈지예요 그래서 그 빈지의 용어 있죠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있죠 바닷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빈지라고 얘기했을 때 얘하고 주로 뭐를 많이 바꿔서 주냐면 포락자하고 많이 바꿔서 줘요 그래서 용어의 구별 정도는 확실하게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휴안제하고 유유지라고 있을 때 여기는 제가 이렇게 강요해 드린 거죠 이 휴자가 이게 쉴 휴자예요 그래서 쉴 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가을에 추석 끝나고 농지 쉬게 하듯이 그런데 쉴 휴자가 뒤로 들어가 있으면 얘는 비정상적으로 놀리는 토지예요 그죠? 나중에 땅값 상승만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맹지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있는 이 대자가 자로 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맹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 이렇게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이 전혀 없는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맹지라고 얘기하고요 대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있으면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게 삐지라고 그러면 도로하고 연결된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 토지를 우리가 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맹지하고 대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도로가 연결이 돼 있더라도 이 폭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있다라는 것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소지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소지도 용어상에서는 알아두시는 거죠 얘도 시험에서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지였을 때 그 소자가 한문으로 된 소자가 실소자예요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 상태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소지에 대한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래 이제 많이 여러분 시험에 출연하는 애가 누구냐면 포락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포락지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빈지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요즘 이제 오지선단에서 구성이 잘 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전답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집안이 절토돼서 무너져 내렸고 그 위로는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뀐 애들을 포락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수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수로 주변에 이렇게 논밭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래는 논밭으로 이렇게 쓰고 있던 애들인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안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뀐 애들을 우리가 포락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락지하고 빈지하고 제목을 바꿔서도 여러분 시험에 한 두 번인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구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공지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일조건 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소방에 대한 안전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한 필지의 토지가 있을 때는요 100평방미터고 건폐율을 100번에 한 60 정도 주면 60평방미터만 건물을 건축을 짓고 나머지는 비오도에 되는 땅이 있죠 얘네를 우리가 공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화지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 고압선 아래 위치한 토지를 우리가 선화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대충 제목으로 유치가 가능한 애들은 잘 인용을 안 해요 제목을 놓고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을 인용을 해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지라고 돼 있을 때는요 한계지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에 위치한 토지를 우리가 한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의 어떤 경계 끝에 위치한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가 팽창하는 거는요 이 한계지를 주축으로 해서 이 교통로를 도로라든가 교통 지하철 이런 걸 따라서 확장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주택의 분류죠 주택의 분류를 보면요 법령에 의해서는 건축법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건축법상에서 보면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는 건 소유권이 하나 공동주택은 소유권이 하나 이상 여러 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단독주택에 보면 단독주택도 있고요 다중도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다중이라는 거는 고시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가구라는 거는 원룸주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 주택에서 나올 때는 주로 이 다중주택을 답으로 유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중하고 나중에 기숙사나 이런 차이점이 뭐냐면 다중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개인 욕실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고시원 같은 데 가면 근데 개인 취사는 안 돼요 공동취사만 가능하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때 여기 셋 다가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해드린 거죠 대학교 이름이 구성이 되면 걔는 공동주택이다 이래서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개 주고 그 다음에 다중이 하나 들어오면서 다음 중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출제한 적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에 따라서 이 주택의 분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물론 적용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요 연립하고 다세대가 있었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거죠 연립은 연면적이 660평방미터를 이게 초과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연초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담배를 연초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주택 물어볼 때 아파트는 안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혹시 만약에 구분한다 그러면 연립하고 다세대를 갖다가 약간 바꿔서 유도할 수 있을 수준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두시는 게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법상에서 보면요 예 준주택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준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에 대한 것은 아닌데 주거용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유자시설의 노인복주주택이라든가 일반원무시설의 오피스텔 등이 이 준주택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 규모 있죠 예 규모의 이 준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뭐가 있냐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있고요 주택법상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는요 얘들도 제목을 바꿔서 한번 출제됐던 선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만 또 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도번 예 우리가 이 주택법에 의해서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의 예외가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2008년도인가 이게 다시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왜 특강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분양가 규제했다가 이게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인가에 그 정도 해가지고 얘가 상한제라고 해서 다시 부활이 됐다가 2008년도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었죠 그래서 2009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를 시킨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틀린 답으로 예 출제를 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건 말고요 관광특구에서 우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 유학집에 정책편에 가게 되면요 그건 또 거기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때 그 파트에서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15페이지에 보면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돼 있죠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요 자 1번에 획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이다 하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1번은 획지가 아니라 필지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1번은 획지가 아니라 틀린 거죠 예 필지를 얘기하는 경우죠 2번에 봤더니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걔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나지는 토지 외 정착물이 없고요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고 그랬을 때 틀렸다는 얘기죠 나지는 사법상에 대한 것은 토지마다 설정이 되는 건 다 다를 수는 있지만요 공법상의 제한은 있는 토지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요 부지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다 하니까 틀렸죠 그게 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답이 5번의 퍼락지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우리가 퍼락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여러분들에게 유도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것만 아시면은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경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하고 분류에 대한 것들을 각각 한 문제씩의 비중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